농촌 고령화에 따라 병해충 개별 방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홍성에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단 연합 조직이 최근 출범했습니다. 청년 농업인과 소규모 드론 방제업체 관계자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홍성군 병해충 민간 방제단 연합회는 회원 모두 드론 방제 전문 자격증을 갖췄으며 지역 내 돌발해충 출현 시 방제에 나서게 됩니다. 농촌에서 드론 방제가 일상화됐으나 고령의 농업인들은 드론을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방제단 조직 활동이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.